포스코그룹의 종합상사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발전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으로 글로벌 에너지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4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는 천연가스 사업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성장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매출 약 4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